오늘은 먹는 순서만 바꿔도 살이 빠진다 라는 책을 가지고 거꾸로 식사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식사가 거꾸로 하는 식사인지 그렇게만 하면 살이 빠지고 건강해진다는 그 식사법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요. 박민수라는 분이고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시고 지금은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가정의학과에서 근무하고 계신 의사선생님입니다. 이분이 말하는 거꾸로 식사하는 법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요. 채소를 자주 사셔야 됩니다. 매일 채소를 먹어야 좋다? 뭐 누구나 다 하는 얘기죠. 실제로 이 거꾸로 식사법에서도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원칙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 끼 모두 한 접시 채소를 먹는 것이 거꾸로 식사법의 핵심인데요. 우리가 체중 조절에 실패한 이유는 바로 채소와 과일 섭취의 부족에 있다는 거예요. 하루 500g 이상의 채소와 과일 섭취만 지켜도 다이어트는 너무나 쉬워진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채소나 과일을 잘 먹지 않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보관하기도 좀 어려운 것도 있고 또 고기보다는 맛이 덜하니까 아무래도 젓가락이 좀 덜 가죠. 이러다 보니까 채소와 과일 섭취 전혀 안 하게 된다는 거죠. 채소는 우리에게 포만감을 늘려줍니다. 대신에 과일은 우리의 또 상당 부분의 그 식욕, 우리 배고프면 단 거 뗀 거 이럴 때 있잖아요. 이때 이 과일은 그 식욕을 억눌러주는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채소와 과일을 많이 먹으면은 쉽게 포만감을 느끼고 식욕을 억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채소를 알면은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채소의 효능과 효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완전히 이해하고 있다면은 이 좋은 걸 왜 안 먹어?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된다는 거죠. 그것들이 뭐뭐가 있냐면 첫 번째, 식후 혈당을 낮춘다는 거예요. 채소는 포만감을 주는 아주 뛰어난 식자제입니다. 다른 음식보다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요. 오래 포만감을 지속시킵니다. 그래서 당뇨가 좀 있으신 분들, 채소를 먼저 드시면 아주 좋습니다. 채소를 충분히 섭취한 식사와 탄수화물 위주로 섭취한 식사는 혈당 변화에 큰 차이를 보인다는 거죠.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하신 분들은 저 그림 보세요. 급격하게 혈당 수치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채소 섭취를 하신 식사는 어떻게 되느냐? 되게 완만하죠? 거의 혈당의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채소 위주의 식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천연 항상화제라는 겁니다. 채소는 대단히 중요한 연연소를 다양하게 합류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끊임없이 만들어지는 활성산소를 제거해 주죠. 활성산소는 신체의 기능을 떨어뜨리고 각종 질병을 초래하는 독소입니다. 그런데 이 독소들을 채소가 이제 빼주거나 배출을 시키거나 이걸 좀 중화시키는데 도움을 준다는 거죠. 세 번째는 항암효과가 있습니다. 채소와 과일에 함유된 식물 영양소는 탁월한 항암효과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장이 편해집니다. 채소나 과일은 식이섬유가 많이 있기 때문에 특히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원푸드 다이어트라든지 좀 덜 먹어서 그렇게 그런 방식으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거의 높은 확률로 변비에 걸립니다. 왜냐하면 먹는 게 없다 보니까 장운동이 잘 활활하지 않은 거죠. 그런데 채소나 과일을 많이 드시면 이 식이섬유 때문에 변비에 걸릴 일이 없다는 거죠. 다섯 번째는 독소 배출을 돕는다. 채소에 든 각종 파이토 케미컬은 우리 몸에 생기거나 들어온 각종 독소를 해독하는 디톡스 기능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 혈액순환을 돕는다라는 겁니다. 채소에 든 각종 미네랄과 필수 비타민, 파이토 케미컬은 우리 혈액이 원활하게 순환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일곱 번째, 비만 치료제라는 겁니다. 채소를 충분하게 섭취하면 내장 지방이 줄어든다는 것이 연구 결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채소를 많이 먹으면 내장 지방이 줄어들면서 살이 빠지게 된다는 거죠. 거꾸로 시사법 1-2 끼니마다 무조건 채소 한 접시를 놓는 겁니다. 처음에는 채소를 몇 끼에 먹는 걸 일단 목표로 하셔야 됩니다. 대부분 채소를 잘 먹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는 내가 한 젓가락이라도 먹겠다. 이걸 먼저 목표로 하시는 거죠. 특히 토마토는 약간 과일 같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채소입니다. 그래서 이 토마토는 채소 섭취를 채울 수 있는 좋은 후식이 되기 때문에 이 토마토를 먹는 것도 도움이 된다는 거죠. 하루 적정 채소 섭취 권장량은 500g 정도가 좋다는 거죠. 1-3번째, 직접 조리해서 먹으라는 겁니다. 한동안 채소 섭취만 하더라도 굉장히 몸이 좋아진다는 걸 느껴요. 근데 여기다가 채소를 직접 조리하고 요리하는 과정을 거치잖아요. 요리를 하면서 느끼는 힐링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거꾸로 시사법 2번째, 먹는 순서를 바꿔라. 거꾸로 시사법 1번째는 채소를 먹으라는 메시지를 3개로 나눠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이 두번째는 이제 본격적으로 먹는 순서를 바꾸라는 겁니다. 본격적인 거꾸로 시사법. 제가 지난해에서 어떻게 설명드렸죠? 밥을 먼저 먹고 반찬을 먹는 게 아니라 채소 먹고 반찬 먹고 밥을 제일 마지막에 먹으라는 겁니다. 채소, 반찬, 밥. 채소, 반찬이 80%를 차지해야 됩니다. 채소를 많이 먹으라고 계속 얘가 오는 거죠. 거꾸로 시사법을 실천하는 방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식탁이 편안하게 앉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되뇌이는 거예요. 나는 천천히 식사를 할 거야. 이렇게 천천히 식사를 할 거야. 마음속으로 되뇌이시고 그 다음에 나는 채소, 반찬, 다른 반찬, 밥. 채소, 반찬, 다른 반찬, 밥. 이 순서로 먹을 거야. 라고 되뇌이는 겁니다. 네번째는 조금 힘들더라도 이 순서를 계속 상기하면서 식사를 하는 겁니다. 또 중요한 것은 천천히 꼭꼭 씹어서 먹는 거예요. 급하게 빨리 먹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한 입 넣은 음식은 침에 그 음식물이 침이 골고루 섞일 때까지 20번 이상 꼭꼭 씹어서 먹으라는 거죠. 일곱 번째는 중간중간 내가 채소, 반찬, 밥. 이 순서로 식사를 하고 있는지 계속 주의를 기울이란 거죠. 여덟 번째는 이렇게 마음을 챙기면서 식사를 하면 훨씬 더 포만감을 잘 느끼면서 음식의 맛도 잘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최대한 만족스럽게 식사를 마치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 거꾸로 식사법을 하신 겁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뭐죠? 무슨 음식을 먹지 마라. 뭐 이런 게 없습니다. 뭐 덜 먹으라 이런 얘기도 없죠. 이 거꾸로 식사법은 음식장을 줄이라든가거나 아니면은 뭐 특정 음식만 먹으라고 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하시는 식사를 그대로 하는 건데 순서를 바꾸라는 겁니다. 거기에 좀 더 채소 양을 늘리면 좋다. 이런 메시지인 거죠. 거꾸로 식사법 세 번째. 에피타이저는 좋고요. 디저트는 안 됩니다. 식전에 에피타이저로 과일 한두 조각, 당근 이런 채소들을 천천히 꼭꼭 씹어 먹으면요. 실제 식사에 앞서서 장을 먼저 깨우게 되고요. 또 이 장이 음식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이제 소화가 훨씬 더 잘 되고 우리 오장육부가 이제 음식물을 받아들일 소화시킬 준비를 마치게 되는 거죠. 여기서 디저트는 이제 조금 자제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디저트는 굉장히 뭐랄까요. 달고 칼로라 굉장히 높거든요. 비만의 주범이 됩니다. 식사 전에 에피타이저를 먹으면은 전체 식사시간이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되고요. 우리 뇌가 포만, 포만감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벌어다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만감을 느낄 때 우리가 비로소 음식을 안 먹잖아요. 그래서 과식을 하는 걸 막아줍니다. 또 에피타이저는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한 것을 막아줍니다. 여러분들은 이 에피타이저를 과일이나 채소로 하시는 게 좋다. 거꾸로 시작법 네번째. 2대 1로 비유를 바꾸라. 여기서 말한 2대 1은요. 비탄수화물 음식을 탄수화물 음식의 두 배 먹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비탄수화물 음식을 2 먹고 탄수화물 음식을 1 먹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채소 반찬, 반찬, 밥 먹으라고 했잖아요. 채소 반찬 한 번 먹고, 반찬 한 번 먹고, 밥을 먹으면은 밥이 탄수화물이죠. 그러니까 2대 1로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2대 1를 지켜주라는 겁니다. 탄수화물과 비탄수화물의 비율. 다섯 번째. 하루에 물 2리터를 먹으라는 겁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다이어트를 하는 동안 자주 심리적 위기에 빠지고 그로 인해서 폭식이나 과식을 하고 또 그로 인해서 살이 찌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것을 막아준다는 겁니다. 우리는 가짜 배고픔과 진짜 배고픔을 잘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물을 먹었을 때 뭐가 들어오잖아요. 이때 진짜 배고픔은 물을 먹어도 계속 배가 고프겠지만 가짜 배고픔은 이제 물을 먹어주면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는 거죠. 여기서 주의할 것은 물 대신에 커피나 다른 음료를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음료들은요. 몸을 더 피곤하게 만들고요. 악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먹는 순서만 바꿔도 살이 빠진다라는 책을 가지고 거꾸로 식사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마음 스스로 오늘부터 밥을 드실 때 먼저 채소 먹자. 그리고 반찬 먹자. 그리고 밥 먹자. 이 순서만 지켜서 식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죠? 자연스럽게 내 먹는 면을 딱히 줄이는 것도 아닌데 자연스럽게 살이 빠지고 몸에 있는 체내의 독소가 빠져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서울대 출신의, 서울대 의대 출신의, 서울대 병원 의사분이 말씀하신 다이어트 방법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시면 아마 그 효과가 바로 느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께 공유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